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고개에 드는 안도렐리 기대감 이런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분위기가 한순간에 크게 바뀌었죠. 금리와 물가만으로 주가를 아주 폭락시켜서 더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금리 물가가 계속해서 많이 끌어내렸죠. 그리고 이제 물가가 좀 안정이 되고 있죠. 물가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지가직게 올라간다고 해도 쭉쭉 올라가다가 예를 들면 이 라면 가격이 좀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지가 올라간다고 해도 그 부분이 1,000원이던게 1,300원, 1,700원, 2,000원, 2,500원, 3,000원, 8,000원, 1,000원 이렇게는 안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어느정도 이제 물가가 상승할 만큼 상승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너무 비싸지면 사람들이 안 사겠죠. 그럼 수요가 좀 줄어들게 되면 물가는 자연스럽게 또 안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조금 잡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죠. 자, 물가가 아주 크게 급등을 하다가 또 이 부분은 전쟁 부분이라는 변수가 많이 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조금 안정이 좀 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금리를 보면은 금리가 제로 금리에서 이제 제자리로 좀 돌아가는 분위기지 금리가 아주 급격하게 뭐 3%에서 4%, 5%, 6%, 7%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그러면 이제 어느정도 주가도 조정을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주가가 많이 싸졌다. 이런 심리가, 이런 시각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자, 이 물가 상승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하락한 주가 부분에 이제 눈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다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이제는 물가 부분도 그렇게 겁이 나던 물가도 이제 상승폭이 많이 안정이 되었다. 그러면 금리 인상 부분도 올리긴 올리겠지만 끝도 없이 올려서 완전히 주식시장이 폭락이 일어날 수준까지 올라가진 않겠지. 이런 기대감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지금의 이런 안도렐리의 모습은 셀티룡과 괴를 함께하는 그런 환경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면 지금 안도렐리 시자 주가 더 오른다. 낙갓론이 고개를 정말 오랜만에 들고 있는데 3대 지수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금요일날 3% 이상 올라섰고 또 지난주 6% 정도 상승하면서 하락 행진이 일단 멈췄죠. 이번 주에도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우세하다.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워낙에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났고 그리고 물가 상승이 이제 꺾였다. 아주 강력하게 엄청나게 올라서던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었다. 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었죠. 숫자로. 숫자로 지금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투심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겠죠. 예를 들면 공매도들이 공매를 마친다고 했을 때 이게 물가 상승률이 이제 멈춰버렸는데 아주 급격하게 급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물가 상승률 자체가. 그럼 공매가 마음 놓고 공매를 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마음 놓고 공매를 친다는 게 어렵겠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본다 그러면 공매들이 힘을 내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면 매수세가 더 강하게 지금 주도권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안도렐리가 시작됐다. 라고 본다. 시장은 반등을 위한 일종의 총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FD가 그 역할을 했고 물가가 그런 역할을 했죠. 시장은 연준이 금리 상승 속도를 높이는 대신에 더 매파적이지 않을 것으로 관측을 한다. 그리고 금리 인상 사이클을 앞당기는 대신에 3분기 정도에는 일시 중단할 수가 있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게 물가가 쭉쭉 아주 강력히 올라가다가 급브레이크가 지금 걸린 모습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금리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어느정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물가가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가 상승, 금리 인상을 숨고르기를 할 수 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스토리죠. 이 같은 기대감이 이번 럴리를 촉발시킨 것이다. 시장은 그 폭과 센티멘트 측면에서 너무 과매도가 되었죠. 지금 정말로 많이 하락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글로벌 정신 자체가 이제는 일종의 호재를 찾는 시기가 되었다고 진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내릴 만큼 내렸고 정말 하락랠리가 오래 진행이 되었고 이제 상승랠리가 일어날 만한 그런 수치를 확인을 했죠. 시장은 연준이 다음 두 차례 회의에서 0.5포인트씩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려서 미리 내려와 있죠. 연준이 이후 금리 인상폭을 0.25포인트로 복귀할 때는 시장은 강하게 반등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보통 금리가 상승한다고 하면 금리 상승 시기에 같이 상승 시기에 처음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그러고 이제 다시 금리가 상승한 추세로 이어질 때 상승한 추세로 이어질 때 주가는 같이 올라서는 모습들이 과거나 주가 흐름과 금리의 추이를 보면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번에도 비슷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진행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시장을 이제 좀 뒤덮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6월 7월 연준회의가 있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연준이 해야 할 인플레이션에 맞선 긴축 강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시장이 흔들 수 있다. 라고 이제 진단했는데 일단은 이제 단기 단기 랠리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환경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현 상황에서 주가는 더 오를 수 있고 아직까지 춤을 출만한 상황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지만 물가 상승의 폭이 정말 40년 만에 최고치 뭐 이런 소식이 나오다가 이제 상승폭이 100액의 수준이었죠. 100액의 0.2% 정도밖에 오르지 못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크게 내려와서 상승 랠리를 지속적으로 좀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급한 판단은 위험하다. 지금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 상승이 급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에서 공매도들이 공매를 과연 세게 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거기에서 판단을 해보면 내가 이제 공매라고 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주가를 많이 끌어내린 상태인데 물가 상승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일어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또 내려왔고 그 부분이 금리에 영향을 크게 미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죠. 자 그런 지금 상황인데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좀 됐죠. 그 물가 상승률이 많이 확 줄어버렸죠. 자 그러면 공매 입장에서 여기서 아 몰라 난 더 공매 칠 거야 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매수세는 매수하려는 그런 이유가 명확하죠. 자 그런 엄청난 낙폭과대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자신감으로 좀 바뀔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해석을 그렇게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지금 레키로나를 생산하던 그런 부분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을 못했던 물량은 CMO를 줬던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정상화로 돌아왔죠. 정상화로 돌아왔다. 그게 이제 본업의 집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셀트리온 주가는 이거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안 올라가겠습니까 셀트리온이 이 주가는 정말로 엄청난 하락이 일어났고 이 부분은 이제 정상화되는 쪽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죠. 모든 여건이 정상화 쪽으로 일어나고 있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성장성까지 아주 스토리가 완벽하죠. 그러면 주가는 지속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외부 환경도 그렇고 셀트리온이 환경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든 여건을 잘 갖추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